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로우스타즈를 해볼까요? 오늘도 일단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낮에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고요. 그치만 내일로 올라갈 거라는... 내일로가 아니라 어제로 올라갈 거라는 점. 어제 장비 깎고 밤을 자기 시작해서 계속 잤어요. 열몇 시간 넘게 잔 것 같은데 지금. 중간에 뭘 안 한 건 아닌데 자고 일어나서 한 30분 뭐하고 30분은 아닐까요? 10분 정도 뭐하고 자고 일어나서 뭐하고 이러다가 저녁만 먹고 바로 똑같이 반복. 나 지금 밀렸죠? 난 이거부터 먼저 끝내고. 음... 아닌데? 너무 높은걸? 너무 높아요. 아 슈퍼에 있는 애들. 슈퍼가 10% 더 찬다. 나쁘지 않겠네. 이걸 해야됐었나? 안 해도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 해야죠. 여호여호. 9.0. 이게 얼마 남았어요? 15시간? 저거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거기서 führt. 15시간을 거짓말고. 이거부터. 16.0. 그거 먹고. 5. dems. by pespé. boy.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요버트다 이거 요버트다 안 돼! 아!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이거 딱 이거같으면 필이 오자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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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고 늙는 건데 안 끝났어 아니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좀 주고 그래야지 불안한데 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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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예술적인 각도였어요 마이크 핫도는 좋아하는데 열심히 했다고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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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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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으 아니 안 도와주냐구 아니 거기는 1대1 맡겨도 되잖아 아 미치겠네 이거 얘는 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1대1이 안되는구나 아예 1대1 어? 왜 죽은거에요? 왜 1초밖에 안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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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야지 그치? 이걸 못 넣었다고 망했지 망해 이상한 사람 게임을 진짜 아니 제가 너무 못댔 어? 0대0이에요 우리? 근데 진줄 알았어 0대0이었단 말이지 야 너무했다 둘이 뭉쳐댕기네 야 근접 캐릭터랑 장거리 캐릭터랑 뭉쳐댕기는 클라스 하지만 대실수였어요 전 전 진줄 알았거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아 이게 제가 너무 못하긴 했어요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뭐 뭐 어떻게 뭐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들어가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라고 제발 9천이다 얘들아 8천 9천 8천 9천 8천 9천인데 안 들어간다고? 이번에 제가 원래 이번에 제가 원래 들려 그랬는데 딴 데로 패스할까봐 못 줬어요 제 컨트롤러로 미세 컨트롤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일단 요거 했구요 시즌 패스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속 터지는 게임 할까요? 일단 저거 했으니까 왜 자꾸 똑같은 걸 누르니 속 터지는 대환장 쇼 뭐 뭐예요? 뭔지 모르고 왔는데 뭐예요? 아 잼 잼 잼 잼 아 어? 나 그래도 한방은 맞춰놨는데 그 한방으론 너무 약했나? 아니 너무 약하다 대단하신데 넌 아니 이럴 때 원래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이드로 아 어 어 회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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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독립한 분들이 진짜 잘해주시긴 해 줬어요 저랑 호흡은 안 맞았는데 어? 각자 알아서 잘해주셨어 아 너무 힘들다 요런건 하기가 싫은게 너무 힘들어 안 맞잖아요 심지어 이게 매칭도 안맞는단 말이예요 저편 뭔지라도 볼걸 저편 안보고 저걸 봐가지고 아니 그렇지 어? 오케이 아주 좋아 난 죽을 수 밖에 없는거냐고 안되는데 근정 캐릭터 먹으면 안되는데 나이스 어? 아니 되와요 아니 되와요 와 왜 그러신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랬냐고 아 망했다 아니 왜 그랬냐고 지겠다는거잖아 이거는 뭐 나한테 그래 제가 잘못했는데 안하는거 봐요 이거는 될일이 잘못한거야 이거 봐 데미지도 안나오고 실만 나오면 뭐하냐고 우리가 때린거 잡는건데 이상한 애는 저한테 뭐라그러는거 봐요 와 저 웃긴놈 저거 근데 저도 못하긴 했어요 제가 잘했으면 어떻게 베릴이 뭔짓을 했어도 이겼다 이거봐 네티 대똥같이 한다니까 이거 질 수 밖에 없어요 게임 자체를 쏘질거 같은데 이거 뭐하니 잘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서 아 저 캐릭터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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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들어온다 같은 캐릭터 아니냐고 아 또 죽겠네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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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냐니까 진짜 아니 이거는 지금 진짜 너무한거에요 매치를 엉망진창 개똥으로 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저희가 저희가 더 밀리잖아요 매치 자체도 아까는 말도 안되는 아까는 말도 안되는 헬수도 모르는 애를 넣어줬고는 뭐하는건지 뭐하니 뭐하니 아 진짜 게임을 쉽게 할 수가 없어 와 봤어요? 제가 하는거 보셨어요? 제가 다른데다 다른데다 쳤어요 이거 이겼어야 되는건데 와 완전 다른데다 그냥 쳐버리네요 워 아 망했다 제 잘못이에요 와 저희도 그렇게 들어왔다 뭐하냐고 우리 유일한 흥렴 캐릭터가 아 서버지지 못했네 여기 있었네 아 진짜 아니 잘하시네요 저편이 일단 다들 잘하시네요 매치를 저편을 더 높게 지금 히어를 맺어줘가지고 저게 뭐가 더 높은지 몰라요 제가 보라가 더 높은건지 아닌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 개똥같이 하고 있다 이걸 졌다고 5 5 5 5 와 데미니 뭐야? 아니 이거 너무한데? 아이씨 쪼졌어? 아아 미치겠다 지금 뭐 한판 이기고 지금 계속 지는거죠? 끝 야 너무했다 어떻게 한판밖에 못 이기냐? 다섯판에서 한판 이긴거에요 이 게임 하면 안돼요 원래 이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vp 게임을 승률이 60-70%가 안나온다? 그 게임 접는게 맞아요 원래는 원래는 그 pvp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기는걸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그 게임은 접는게 맞아요 자기가 승률을 진짜 70 이상은 챙겨갈 수 있는 게임을 하는게 좋아 왜?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받으니깐 이거 봐 이거 25분넘도록 내판 이겼어 내판 광속 탈락 아니야 광속 탈락 아 어이없어 제가 못하는걸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못하는데 남 탓할 것도 없어 제가 못하는데 뭐 네 이거는 어디 보자 아 얘 못하겠던데 어떻게 20을 찍은거냐고 오호호호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도대체 예전에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했던거야 그럼 티어 20을 그냥 찍어갔어요 예전에 도대체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게임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냥 harina 할 일은 한다 오케이 거길 찾았으면 제가 할 일은 하나 달려가서 여기도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까 그거 할 때는 그 그 게임 할 때는 그 게임들이죠 그 게임들 할 때는 너무 못 해가지고 내가 할 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약간 티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와 저걸 다 봐 대단하다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밀크 시켜서 넣은 게 아니에요 너든 거예요 야 각도 보셨어요 각도 오 능력자들이 많아요 잘하세요 진짜 각도가 그냥 아주 예술로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저녁에 못 하겠네요 오늘 저녁에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요것만 할까 저녁에 이건 안 될 텐데 아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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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가고 데미지를 노리죠 안되면 데미지가 만약에 안되면 뭐 딴 걸로 바꾸죠 어 어 어 왜 죽었어 와 이건 좀 너무했다 되게 그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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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데미지 아무것도 못 췄을 것 같다 이거 데미지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사람 제가 방금 쫓기지 않았네 제가 구멍이죠 지금 제가 구멍인거잖아 제가 구멍이 확실한 오! 하지만 너무 벌어졌다 야 나와 하하하하 이게 뭐냐고 하하하하 아 데미지 뭐 주긴 했어요? 필링껏 데미지 주긴 했구나 데미지를 너무 조금 줘서 그렇지 야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주는거 봐요 너무너무 하는거 같으니까 그래? 이번엔 좀 이겨봐라 하하하하 이번엔 이겨봐라 하고 주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든가 아 이거 아비 이건 그냥 이기라고 준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기면 그냥 말죠 하하하하 저녁에 할 것도 필요하니까 아 이건 또 질깔이 보이죠? 하하하하 질 각오가 되있니? 예 전 질 각오가 되있습니다 아니 이제 양쪽으로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 편이 다 한군데 몰려있어서 근데 얘는 뭐하는거에요? 같이 뭐라도 해줬으면 되잖아 전 둘 다 던지는 애들인줄 알았어요 멀리서 저렇게 힐해 힐해 제발 제발 힐해 어 무리할 필요 없잖아 아니 뭐하는거야 하하 오케이 와 무리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 줄곱оде 이제 잘 아 아 아 아 야 계속 쳤어야지 오케이 아 얘 강을 못 잡네 우리 편은 탓할 필요 없어 이런 게임 pvp 해서 굳이 우리 편 탓해서 뭐야 물론 할 거지만 열받으니까 할 거지만 그래도 그냥 결국 제가 잘하면 된다는 거 제가 못하는데 뭐 남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스트레스 때문에 할 거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죠 뭐 먹고 8월도 조금 하다가 또 잠깐만 하고 할 일 하고 다시 이제 저녁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눈ctors 바이잀드 imon 감사합니다.